boast를 보시면 첫번째 자랑하다 자랑하다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하기 위해서는 about이나 of가 옵니다. boast about 또는 of 뭐뭐를 자랑하다 명사로 자랑 또는 자랑거리 두번째로 자랑할만한 뭐뭐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진행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뭐를 자랑으로 삼다 뭐뭐를 자랑으로 삼다 boast of 뭐뭐를 자랑하다 of 대신에 about을 쓰기도 하고요. he is always boasting 그는 항상 자랑합니다. he is always boasting 뭐를요? boasting of his wealth 항상 자신의 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boast of 뭐뭐뭐 또는 about 뭐뭐뭐 그 다음에 boast that 뭐뭐뭐 that 이하를 자랑하다. the prime minister boasted 총리는 자랑삼아 말했습니다. that public spending had increased by 6% public spending 공공지출이 had increased 증가했다라고요. by 6% 6% 증가했다고. 그래서 boast that 뭐뭐뭐 그 다음에 서울 boasts many historic buildings 서울에는 자랑할만한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건축물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이 때 boast가 타동사로 쓰였고요. 진행용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서울 boasts many historic buildings 그래서 자랑할만한 뭐뭐를 가지고 있다. 뭐뭐를 자랑으로 삼는다. 이럴 때는 진행용으로 쓰지 마시고요. 뭐뭐를 자랑하다. 이럴 때는 진행용도 가능하겠습니다.